아직까지 이 시간이 될까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중간에 나간다 이것도 쉽지가 않죠? 그렇죠 롯데자연 제10회말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 전준우 왼쪽으로 갑니다 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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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전준우! 오늘 이 경기에 만신표를 잔색합니다 통산 1,900번째 안타를 끝내기 홈런으로 자이언츠의 전준우 팀 롯데자이언츠 역대 20번째 통산 1,900안타 캡틴이 해주네요 4승 내내 공격적으로 계속 초반 카운트에 스윙을 했었거든요 마지막에 전준우가 끝내기를 만들어낸 최종 스코어는 5대4 이름을 한번 부르고 싶었는데 부르지도 못하고 그냥 끝나버리네요 롯데캡틴, 자이언츠의 캡틴, 전준우의 끝내기 홈런이었습니다 이번 주말 3연전 중계방송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이순철 해설위원, 후대성 해설위원, 윤성호였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순철 해설위원, SBS Sports 이순철 해설위원, SBS Sports 이순철 해설위원, 박정구 바로 이순철 해설위원, 박정구 이순철 해설위원, 박정구